과달카날 하늘의 제공권 쟁탈전이 한창 과열되고 있었던 1942년 9월 샌디에고의 미 해군기지에서는 아쿠탄에서 노액한 제로의 복원과 분석이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제로전투기의 장점과 단점이 세세하게 밝혀집니다. 제로전투기의 식별과 대응법에 대한 영상자료가 제작되어 태평양전선에 일선부대에 배포되었으며 와일드캣으로 제로와 싸우는 경우에 전술에 대한 주의사항도 조종사들에게 제공됩니다. 하지만 제로전투기에게 많은 단점이 있었다고는 해도 현재 남폐평양전선의 미군 전투기들은 제로와 정면승부를 벌이기에는 성능상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었던 조종사들은 하루빨리 고성능의 신형 전투기가 배치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죠. 이 무렵 미군은 신의 전투기들의 개발과 배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미 해군과 육군 항공대가 각각 몇 가지 종류의 신형 전투기를 선보이고 있었죠. 미 해군의 경우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차기 주력 전투기로 공을 들이며 개발을 진행했던 보트사의 F4U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주날개의 형상이 특징적인 역갈매기형이었던 이 신형 전투기는 플랫히트니사가 개발한 2천마력이 넘는 고출력의 공랭식 성형 엔진을 장착하게 됩니다. F4U 콜세어의 상징과도 같은 역갈매기형의 주날개는 강도를 강화시키면서 조종사들의 파방시야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었죠. 해군기의 특성상 바다로 착수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주위계의 굴곡 부위가 먼저 물에 닿기 때문에 조종사에게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해서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콜세어의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매우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공랭식 엔진을 장착한 기존의 하암제기들이 동체가 통통한 디자인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순행식 엔진을 가진 전투기들에 비해서 공기역학적으로 분리하며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기역학적인 동체 디자인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서 기술을 길게 연장시켰기 때문에 세련되고 늘씬한 디자인의 기체로 제작됩니다. 하지만 이 결과로 조종석이 기존의 하암제 전투기들에 비해서 상당히 뒤쪽으로 배치되는데 이것이 하암제기로서는 큰 약점이 됩니다. 1940년 10월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했는데 시험비행에서 시속 640km라는 최고속도를 기록하면서 당시 기준으로서는 미 해군과 육군 항공대가 보유했던 모든 전투기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합니다. 이로써 육군 항공대의 전투기를 능가하는 신형 해군 전투기로서 큰 기대를 받게 되었으며 미 해군은 F4U의 해적을 의미하는 콜세어라는 별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 무렵에는 전통적인 명문 함재기 제작사였던 그라만사도 F4F 와일드캣의 후속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보트사의 F4U가 뛰어난 성능을 앞세워서 밀지감치 차기 주력 전투기로 낙점되면서 한 발 늦은 타이밍의 설계가 시작된 그라만사의 후속 전투기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콜세어에 적용된 혁신적인 신기술들이 해군기로서는 장애물이 됩니다. 시험비행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함재기로서는 치명적인 결점이 발견됩니다. 조종석이 너무 뒤쪽에 있어서 항공모함에 이착함할 때 전방 시야가 좋지 않다는 점이 있었으며 고속 전투기로 개발된 콜세어는 착륙 자세에서 항공모함에 접근할 때 저속에서의 안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착함 단계의 마지막 순간에 한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착함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안한 전투기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세어의 뛰어난 비행 성능에 여전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던 미 해군은 어떻게 해서든지 콜세어를 개량해서 항공모함에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를 원했는데 이미 유럽에서는 전쟁이 달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늦어도 1941년 6월까지는 양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보트사의 설계팀은 기체의 개선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개량작업을 완료하는데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콜세어의 개발 지연에 불안감을 느낀 미 해군은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플랜B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는데 그라만사가 제작 중이던 와일드캣의 후속 전투기 F6F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일찌감치 주력 전투기로 낙전받은 F4U 콜세어가 함재기로서의 신뢰성이 불분명해지면서 전통적으로 함재기 제작 능력 면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라만사의 후속 전투기 F6F에게 역전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라만사는 와일드캣의 후속 전투기의 개발 목표를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아니라 쓸만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면서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데 최적의 전투기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와일드캣의 설계를 베이스로 해서 보다 발전시키는 형태로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서 개발은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이 전투기에도 플랫 히트니사의 2000마력급 공랭식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으며 이로써 와일드캣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체와 주익의 형태가 와일드캣과 유사했지만 보다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고속 전투기에 필수적인 저익 단역기의 설계를 도입해서 미드윙이었던 와일드캣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고속 비행 시에도 기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쉽도록 정면에서 보았을 때 약간 위로 꺾이는 역갈매기형의 주익을 가지게 되었죠. F6F의 조종석은 조종사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가능한 높이 배치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하방 시야가 좋아졌으며 이창함 시에도 시야가 좋은 편이어서 파함제 전투기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와일드캣에 비해서 80% 이상 강력한 2000마력급의 엔진이 장착되면서 최고속도가 시속 610km를 기록하게 되는데 와일드캣보다 시속 100km 정도 빠른 것이었으며 엔진 출력이 남아돌면서 중장갑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기체의 방호력은 훨씬 좋아집니다. 그라만사는 이 신형 전투기에 톰캣이라는 별명을 붙이길 원했는데 미 해군이 강한 이미지의 별명을 원했기 때문에 헬캣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아주 어울리는 명칭이 됩니다. 함재기 제작 경험이 많았던 그라만사는 라이벌인 F4U 콜세어를 따라잡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개발을 진행하는데 1942년 6월 말에는 시제기가 첫 비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는 보트사의 F4U 콜세어가 양산을 개시해서 첫 번째 양산기가 처음으로 비행을 실시했기 때문에 헬캣에 비해서 한 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이 무렵 태평양 전선에서는 1942년 6월 미 해군이 미드웨이에서 일본 해군에게 엄청난 대승을 거두면서 태평양 전쟁의 판도가 바뀌게 되었지만 진주만 기습부터 미드웨이 해전까지 제로 전투기의 위협은 대단한 것이었으며 와일드캣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대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일선 조종사들은 하루빨리 신형 전투기가 생산돼서 공급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양산 단계로 접어들었던 F4U 콜세어는 시제기 단계였던 F6F 헬캣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었으며 비행 성능 면에서도 콜세어가 헬캣에 비해서 시속 60km 정도 더 빠른 속도를 과시했으며 대부분의 공중전 성능 지표에서도 콜세어가 헬캣에 앞서는 고성능을 과시합니다. 콜세어는 고도 2만 피트에서 시속 670km의 고속 비행이 가능했으며 분당 900m가 넘는 상승 속도와 작전 가능 고도가 3만 7천 피트에 달하게 되었는데 이 정도 성능이면 유럽 전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일 공군 주력 전투기들과 맞서 싸운다고 해도 손색이 없는 고성능의 전투기였기 때문에 미 해군을 흥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항공모함 운용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또다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F4U 콜세어는 항공모함에 착합할 때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항모에 착함하는 경우에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아서 조종사들이 곤란을 겪었으며 착함 시의 느린 속도에서 실속에 빠지기 쉬웠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데 급격한 각도로 착함하는 경우에 랜딩기어의 반동이 심해서 기체가 심하게 튀어오르는 현상이 있었으며 이러다 보니 어레스팅 후크를 제대로 걸지 못해서 테스트 비행 중에 몇 차례의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미 해군은 F4U 콜세어의 비행 성능에는 높은 평가를 내리지만 항공모함에서의 운용 능력에서는 낙제점을 주었으며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는 해군기로서 정식 채택을 거부하게 됩니다. 1942년 8월부터 남태평양의 과달카날에서는 양측의 항공전이 격화되면서 미 해군과 해병대 조종사들이 와일드캣으로 제로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여전히 제로 전투기는 위협적인 상대였으며 많은 조종사들이 공중전에서 전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형 전투기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F4U 콜세어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는데 이때 미 해군이 플랜B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라만사의 신예 전투기 F6F 헬켓이 구세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해군기 제작에 경험이 많았던 그라만사의 전투기답게 F6F 시제기는 미 해군이 실시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항공모함 착함 능력 테스트를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해버린 것입니다. 비행 성능에서는 헬켓이 콜세어보다는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고속도가 시속 610km 정도로서 제로 전투기에 비해서는 시속 80km 정도 빨랐으며 강력한 엔진 덕분에 상승률이 매우 좋았고 최대 상승 고도에서도 제로 전투기를 확실하게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물론 강력한 엔진을 장비한 육중한 전투기답게 강화 성능이 매우 뛰어났으며 주의계 장비랜 6장에 12.7mm 기간총에 무려 2,400발의 탄환을 탑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와일드캣에 탑승하던 조종사들이 기체 전환 훈련을 받을 때 아주 쉽게 적응한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1942년 9월경에는 아쿠탄에서 노액한 제로 전투기의 장단점 분석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미 해군은 F6F가 확실하게 제로를 잡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즉시 채용하기로 하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F6F 헬켓 전투기는 콜세어보다는 비행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헬켓 정도의 성능이며 태평양 전선에서는 최전선의 함재기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제로 전투기를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고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미 해군은 즉시 그라만사에 이 헬켓 전투기에 대량 생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F6F 헬켓은 스펙상으로는 최고 수준의 전투기는 아니었지만 제로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함재기로 평가받으면서 F4U 콜세어를 밀어내고 미 해군의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F6F 헬켓이 갑작스럽게 주력 전투기로 선정이 되면서 급박하게 대량 생산 모드로 들어가야 했던 그라만사는 한 달 정도가 지나자 공장 설비를 양산 체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미 해군 조종사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던 제로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함재 전투기가 대량 생산으로 돌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1942년 9월을 기준으로 헬켓 전투기가 최전선에 본격적으로 배치되려면 아직은 몇 개월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였으며 와일드캣으로 제로와 맞서며 전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팩터스 비행단의 해병대 조종사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려도 신형 전투기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실망하게 됩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태평양 상공의 지배자에 도전하는 또 하나의 미군 전투기가 명함을 내밉니다. 이 전투기는 미군기로서는 특이하게 쌍발 엔진을 장비한 육군 항공대의 신형 전투기 P-38 라이트닝이었죠. P-38은 콜세어와 비슷한 시기였던 1937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상태로 1939년 1월에는 이미 시재기가 날아올랐으며 1940년 8월에 육군 항공대 발주를 받아 양산 모드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양산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진주만이 기습폭격을 받았던 1941년 12월 7일에는 겨우 69대 정도가 미 육군 항공대에 배치된 상태였습니다. P-38 라이트닝은 가상의 적기들이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올 때 가급적 먼거리로 마중 나가서 요격을 하는 본토 방어용 장거리 요격기로 설계된 기체였는데 비행 성능에서는 이 당시에 육군 항공대의 전투기들이었던 P-39나 P-40을 확실하게 능가하는 고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속 630km 정도의 최고속도는 제로전투기와 비교하면 거의 시속 100km 이상 빨랐으며 3만 피트 이상 올라갈 수 있었던 고공기행 성능과 3000km가 넘는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진주만 기습 이후에 태평양 전선에 바로 투입되었다면 제로전투기를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었던 우수한 전투기였죠. 그런데 이 당시에 미군은 일본군보다는 독일군의 군사력을 훨씬 위협적으로 평가했었기 때문에 우수한 무기들은 유럽전선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럽 퍼스트 정책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전부대의 P-38 전투기들은 모두 유럽전선으로 배치되었으며 남태평양 전선에는 단 한 대도 배치되지 않습니다. 1942년 9월 핸더슨 비행장 상공에서 육군 항공대 조종사들이 구식화되었던 에어라 코브라 전투기를 몰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P-38 라이트닝은 대부분 유럽과 북아프리카 전선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유럽전선에는 미군이 야심차게 개발했던 시의 전투기 P-47 썬더볼트가 양산체제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P-47은 독일 전투기와의 교전에서 P-38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결국 P-38은 최일선의 전투기로서는 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유럽항공전의 변화가 오면서 미군은 P-38 라이트닝을 남태평양 전선으로 본격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두세달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캑터스 비행단에 육군항공대 조종사들이 라이트닝에 탑승하려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야 했었죠. 이렇게 되면서 1942년 9월 거세게 불타오르던 과달카날의 하늘에서 캑터스 비행단의 조종사들은 소문만 무성한 신형 전투기들을 구경도 해보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와일드캣과 에어라코브라 전투기에 탑승해서 내습하는 일본기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핵터스 비행단의 와일드캣과 에어라코브라는 일본군의 연이은 공습을 계속 망할 수 있었을까요?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자팍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